이번 시간은 기출문제에 따라하기를 같이 시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셀 2010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시고요. 문제 파일을 불러오기 위해서 파일에 가셔서요. 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해 놓으셨다면 로칼디스크 C드라이브에 가셔서요. 컴퓨터 2급 폴더에 가셔서 기출문제에 따라하기를 선택합니다. 다시 기출문제에 따라하기 파일을 선택하시고 열기를 클릭하시면 화면과 같이 암호를 입력하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암호는 여러분의 교재 문제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험 장소에도 마찬가지로요. 문제 파일 불러오시면 시험지 첫 페이지에 암호가 있습니다. 현재 2, 5, 별, 5, 4, M% 1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화면에 이제 기본작업 1번 시트가 표시가 되어 있으실 거고요. 기본작업 1번부터 3번까지는 기본작업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계산작업, 분석작업은 2개의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매크로작업과 차트작업은 기타작업의 문제입니다. 저희는 기본작업 첫번째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배점은 5점입니다. 5점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범위를 지정해 놓으시고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나는 오타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다 라고 하시면 A3부터 G12까지 선택하시고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좀 더 빠르게 입력할 수 있는데 그 차이점은 뭐냐면 A4부터 쭉 데이터를 입력하고 A12까지 왔을 때 엔터를 누르면 자동으로 B3셀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따로 방향키나 마우스를 클릭해서 옆으로 이동하는 작업을 생략할 수 있고요. 근데 범위 정해서 입력하는 게 싫습니다 하시면 입력하고요. 마우스 클릭하셔서 데이터 입력하시면 돼요. 그 다음 주의하실 거는요. G2셀에 2017년 12월이라고 되어 있나요? 12월이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간혹 데이터를 입력하고 나서 이런 부분들을 깜빡하고 입력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지 잘 살펴보시고요. 빠진 내용 없이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점은 5점이고요. 부분 점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부분에 대해서 오타에 대해서 감점 처리가 되니까 가능한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에 가도록 하겠는데요. 문제는 5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각각에 대한 배점은 2점씩에서 10점입니다. 첫 번째, 제목에 대한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1부터 F1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홈탭에 가시면 맞춤이라고 있고요. 맞춤에 가셨을 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란 도구가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고요. 글꼴은 휴먼 예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의 글꼴에 가셔서 맑은 고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하셔서 스크롤바를 움직이셔서 휴먼 예체를 찾습니다. 간혹 스크롤바 이동해서 찾는 게 불편합니다. 라고 하시면 맑은 고딕에다가 휴먼 예체라고 입력하셔서 글꼴을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크기는 17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6가지밖에 없는데 17 없으시면 직접 17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글꼴 크기 17 글꼴 스타일 굵게 라고 되어 있고요. 밑줄에서 이중 밑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탭에 글꼴 그룹에서요. 밑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중 밑줄이라고 보이실 거고요. 마우스 클릭하셔서 밑줄을 넣을 수가 있으실 겁니다. 다음 두 번째 A3부터 F3까지 선택하시고요. 글꼴을 굴림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가셔서요. 글꼴을 굴림체 선택하시고요. 글꼴 색을 표준색 파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글꼴에 가시면 우리 글꼴 색에 가셔가지고요. 표준색에서 파랑색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체육이 색깔은 우리 글꼴 색 왼쪽에 가시면 체육이 색이라고 있고요. 체육이 색에 가셔서 표준색에 가셔서 노란색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홈탭에 맞춤 그룹에 가시면 가운데 맞춤이란 도구가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고요. 제목행에 대한 서식은 굴림체, 글꼴 색, 표준색, 체육이 색, 가운데 맞춤까지 서식을 지정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셀 병합하는 문제이고요. A3부터 A4까지 선택하시고요. 떨어져 있는 영역을 선택할 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B3부터 B4까지 선택하시고요. 다시 C3부터 E3까지 선택해 F3부터 F4까지 선택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선택하시고요. 두 번째부터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하신 다음 셀 병합 후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홈탭에 가시면 맞춤이라고 있고요. 맞춤에 가셨을 때 오른쪽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란 도구가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작업을 하시게 되면 셀이 합쳐지면서 현재 가로 가운데 맞춤만 되어 있습니다. 위, 아래, 세로도 가운데 맞춤을 하기 위해서 맞춤에 가시면 위쪽에 세로 맞춤이라고 있습니다. 세로 가운데 맞춤 한번 클릭해 주시면 위, 아래, 중간에 대치할 수 있도록 가운데 맞춤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서식까지 작업을 하셨고요. 네 번째입니다. 이름을 정의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름을 정의하실 때 E5부터 E14까지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름 상자가 열머리글 A와 B 위쪽에 가시면 이름 상자라고 있고요. 마우스 클릭하셔서 증감률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이름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정의해 놓으시면 내 마우스 커서가 어디에 있던지 이름 상자에 가서 증감률 선택하면 E5부터 E14 영역이 선택이 됩니다. 혹시나 제가 이름을 정의하다가요. 오타가 있었습니다. 또는 이름을 정의하는 범위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정의한 이름을 삭제해서 다시 이름을 정의할 수 없을까 가능하시고요. 수식 탭에 가시면 이름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잘못 범위를 지정했거나 잘못 입력한 이름을 선택하시고 삭제를 누르시고 새롭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험 장소에서 긴장하고 오타가 있어서 이름을 잘못 정의했다면 이름 관리자에 오셔서 선택하고 삭제 닫기 누르신 다음 다시 새롭게 범위 지정하셔서 이름을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름 정의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섯 번째입니다. 범위가요. B5부터 B14까지 선택하고요.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해서 천 단위 구분교도 넣으시고요. 숫자 뒤에다가 천명이라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범위가 지정된 상태에서 셀 서식을 가시는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을 가실 수 있고요. 키보드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을 누르셔도 셀 서식 대화 상자를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천 단위 구분기호를 넣겠습니다. 라고요.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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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라고 넣으시면 되겠고요. 물론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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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이라고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특별히 문제에서 마지막에 있는 숫자는 0을 표시해라 라고 되어 있으면 꼭 0을 넣어주시는 게 맞고요. 특별한 언급이 없으시면 어느 걸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명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큰 따옴표 묶어서 천명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숫자는 세 자리마다 끊어서 쉼표가 들어가고요. 뒤에다가 한글 입력하셨던 내용을 붙여서 표시하겠다라고 사용자 지정 서식에 오셔서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면 화면과 같이 천 단위 구분기호와 천명이 붙여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A3부터 F14까지 선택하시고요.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범위가 지정된 상태에서 홈에 가시면 글꼴의 테두리라는 도구가 있고요. 테두리에 가셔서 모든 테두리 클릭하시면 범위 지정한 영역의 데이터가 한꺼번에 테두리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작업에서는 다섯 문항의 서식이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각각에 대한 배점은 2점씩에서 곱하기 이해하는 거죠. 총 10점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 문제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다시 3번 문제는 시험 문제마다 조금씩 다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지금 예제에서는 그림 복사 기능이 나왔고요. 가끔 이제 다른 문제, 조건부 서식이 나오기도 하고 고급 필터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와 우리 기출문제 실습을 통해서 충분히 연습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첫 번째 저희가 이제 기본 작업 다시 3회 그림 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J15부터요. M16의 결제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F1셀에다가 연결해서 그림으로 붙여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범위를 한번 지정하시고요. J15부터 M16까지 선택한 상태에서 우리 홈에 가시면 맨 앞쪽에 클립보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클립보드에 가셔서 복사하겠습니다. 현재 범위 정한 데이터를 복사하겠습니다. 라고 복사 도구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F1셀에다가 붙여 넣을 겁니다. 그럼 다시 홈에 가시면 아까는 붙여 넣기가 활성화가 안되어 있었는데 복사라는 기능을 클릭하면 활성화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붙여 넣기 아랫부분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그림으로 붙여 넣을 건데 연결해서 붙여 넣을 겁니다. 기타 붙여 넣기 옵션에 가셔서요. 그 다음 그림인데요. 네 번째 있는 연결된 그림으로 붙여 넣겠다. 라고 연결된 그림을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연결해서 붙여 넣기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기본 작업 데이터 입력하는 문제 5점 그 다음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10점 다시 기본 작업 다시 3번에서 그림 복사 붙여 넣기 기능에서 5점에서 총 100점은 25점의 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계산 작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에서는 총 5문항이 출제가 되죠. 5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각각의 배점은 8점씩입니다. 그래서 5,8에 40점이죠. 커맨 문제에서 배점이 가장 높습니다. 함수에 대한 문제를 많이 연습을 해 보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또 엑셀에서 함수를 많이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험 외쪽으로도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시험 장소에 가셔서요. 평소에 연습하지 않았던 문제가 나온다면 너무 그걸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분석 작업과 기타 작업을 다 작업하고 나서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계산 작업에서 못하셨던 문제를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대점이 높다 그래서 이것만 너무 잡고 있다가 뒷부분의 문제를 작업을 못하고 나오신 분이 가끔 있습니다. 혹시나 연습을 했는데 어려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뒤쪽에 작업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계산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같이 첫 번째 계산 작업 문제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에서 반납 예정일과 반납일을 이용해서 연체료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구할 셀 2, 3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문제에서는 이제 함수를 딱 하나만 정해주지 않고 여기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사용해라. 데이투, 워크데이, 그 다음에 데이지36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날짜를 가지고 차이값을 구하는 때는 데이지360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수식에 가셔가지고요. 수식 탭에 데이지360은 날짜를 가지고 계산하는 함수잖아요. 날짜 및 시간에 가셔가지고 데이지360을 선택할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선택 한번 하시고요. 스타트 데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날짜는 언제인가요? 첫 번째는 반납 예정일에서 그 다음 엔드 데이트는 반납일까지 연체가 됐는지 안 됐는지 24일까지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26일에 반납을 했답니다. 그럼 며칠 연체가 됐을까요? 두 날짜의 차이값을 구했더니 수식 결과에 2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작은 반납 예정일은 C3에 있는 값이었고 실제 반납한 날짜는 D3의 값을 가지고 두 날짜의 차이값을 구했더니 결과가 2라고 나왔습니다. 네, 2를 구했다.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결과에 2라고 나와 있고요. 그 값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식을 또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식 입력줄 뒤에 가셔서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곱하기 100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쪽으로 수식은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사하실 때 더블 클릭하시면 수식을 복사할 수 있으시겠죠? 다음은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급 심사 결과라고 되어 있고요. 현재 외국어, 업무 실적, 인사, 고가, 데이터, 점수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각각의 75점 이상이면서 각각 세 과목에 대한 점수가 75점 이상이면서 셋의 합이 250 이상이면 여기다가 진급을 표시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공백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 함수는 if하고요, and하고, some함수를 모두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뭐 함수 중에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함수 사용이라고 되어 있으면 모두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어떤 방법이 편할까요? 저는 직접 처음부터 입력하는 게 편한데 우리 같이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l3에다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equal이라고 입력하고요. if, 만약에요. 가로 여시고요. 함수 다음엔 항상 가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건을 넣으셔야 되는데요. 로지컬 테스트라고 되어 있으니까 조건을 넣으시면 되는데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요. 여러 개고요. 여러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and란 함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다시 함수명에 입력되어 있으니까 가로를 여시고요. 첫 번째 외국어 점수가 있는 부분에서 i3의 값이 크거나 같다. 7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시 업무 실적이 있는 j3이 크거나 같다. 75. 신표 어? k3을 클릭해야 되는데 마우스 클릭이 안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키보드 방향키 하살표 있죠? 하살표 4개 위쪽, 왼쪽, 아래쪽, 오른쪽 하살표가 있는 방향키를 이용하셔서요. 왼쪽으로 하나만 이동하시면 k3셀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값이 크거나 같다. 75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시 신표 한 가지 더 3개의 점수가 합이 250 이상이어야 된답니다. 그러면 sum이란 함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sum 함수 다음에 가로가 필요하고요. 이제 i3부터 k3까지 드래그할 수 있으세요. i3부터 k3까지 드래그하시고요. 가로 닫고 그 값이 크거나 같다. 250이라고 입력합니다. 조건이 총 4개인데 4개의 조건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신표 우리는 한글로 진급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신표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처리하신 다음 가로 한번 닫아주시고 엔터 누르시면 첫 번째 데이터는 네, 감옥이 셋 다 75점이 넘었죠. 75점 이상이고요. 3개 합을 구했더니 250점 이상이기 때문에 진급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식을 아래쪽으로 복사해 주시면 나머지 내용들에 대해서도 값을 구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함수 좀 다뤄보셨는데요. 여러 개 함수가 섞여 있을 때는 함수에 대한 인수 어떤 어떤 인수가 필요하다라는 걸 좀 아시면 직접 입력하시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세 번째 문제에서는 가일별 총 개수 15부터 시 23의 총 개수가 있고요. 상자당 개수로 나눠서 상자 목수와 나머지를 구하여 상자 나머지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배가 540개가 있는데 상자당 20개씩 담는다면 몇 박스, 몇 상자가 나올 거고 나머지는 몇 개가 나올 겁니다. 라고 구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는 int하고요.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 모두 함수를 사용하고요. 이 가로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머지를 표현할 때 가로로 표현하기 위해서 m%라는 기호를 사용합니다. m%는 키보드, 쉬프트 누르고 숫자 7번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같이 한번 시습을 하겠는데요. 커서를 25세대에 갖다 놓으시고 먼저 540개를 20개씩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qual int 가로 여시고요. 그 다음 540을 그 다음 나누기 20개씩 담아서 표시하겠다.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27박스가 구해집니다. 540을 20개씩 담으니까 27박스가 나오는데 나머지를 또 구해서 표시를 해야 됩니다. 가로로 문궈서 표시하기 위해서 구하셨던 수식 뒤에다가 수식 입력줄 가서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m%라는 기호를 넣기에서 shift 누른 상태에서 숫자 7번 큰 따옴표 문 꺼서 가로 여시고요. 다시 한번 함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m%라는 기호를 넣으시고요. 나머지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모두란 함수 입력하신 다음에 number 숫자가 필요합니다. 숫자는 540을 그 다음 나눌 숫자는 2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만지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셀 주소만 넣어주시고 가로 닫고요. 그 다음 뒤쪽에 나머지 뒤쪽에 가로도 작성하기 위해서 m% 입력하시고요. 큰 따옴표 문 꺼서 가로 닫기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 엔터 누르시면 배는 다행히 20개씩 담으면 27박스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0이라고 나왔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다른 과일에 대해서도요. 상자와 그 다음 나머지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K3의 수령액 K15셀의 수령액을 구하도록 하겠는데요. 네 번째 문제에서는 지기와 지기표를 이용해서 이게 앞에 I15부터 I23의 지기가 있고요. 그 다음 H26부터 K28 영역에 지기표가 있습니다. 지기표를 이용해서 지기별 수령액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수령액은 문제에서 기본급과 그 다음에 지기수당과 가족수당을 도회해서 수령액을 표시하는데요. 지기가 부장이면 예를 들어서 부장이면 기본급은 350이고요. 지기수당은 19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그 해당 사원의 가족수당은 50만원입니다. 이 3개 값을 도회해서 표시합니다. 대리일 경우 과장일 경우 사원일 경우 각각 찾아서 기본급과 지기수당을 찾아서 도회해서 수령액에 표시하는 문제입니다. 커서를 이제 K15셀에 갖다 놓으시는데 참조하는 표가요 이렇게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면 함수는 H루컵 사용합니다. H루컵 만약에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다면 V루컵 사용하겠죠. 지금은 이제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H루컵 함수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커서를 K15셀에 갖다 놓으시고 H루컵을 통해서 기본급과 지기수당 구해서 도하시고요. 가족수당 도하도록 하겠습니다. K15셀에 커서 갖다 놓으신 다음 수식탭에 가시면 찾기참조 영역이라고 있습니다. H루컵 선택하시고요. 찾을 값은 수령액을 표시할 위치에 왼쪽 두 칸 갔을 때 지기가 있습니다. I15셀의 값을 가지고 참조하는 표는 아래쪽에 있는 지기표를 참조하되 지기표의 위치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위치입니다. F사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가 찾고자 한 값은요. 참조하는 표에서 참조하는 표에서 첫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찾으실 거고요. 우리가 가져오실 데이터는 기본급을 찾아가줄 겁니다. 첫 번째 찾을 지기가 1번 기본급은 2번이 되겠죠. 두 번째에서 가져오겠습니다. 2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겠습니다. 0이라고 입력한 다음 확인을 누르시면 각각의 지기에 해당한 기본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하기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복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찾기 참조 영역에 H룩업 가셔서 지기를 가지고 참조하는 표는 아래쪽에 있다. 하지만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위치입니다. 라고 F사 눌러서 절대 참조 기본급이 두 번째였다면 지기수당은 세 번째가 되겠죠. 3이라고 입력하시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0이라고 입력하고 확인 그러면 350에다가 19만원이 더해서 369만원이 구해져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더하기 바로 왼쪽에 있는 가족수당을 더하겠습니다. 라고 J15세를 선택하고 엔터 누르신 다음 아래까지 이제 수식을 복사하시면 기본급 도하기 직위수당 도하기 가족수당의 합을 구해가지고 수령액에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교재에서는 0 대신에 false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겠다라고 하면 0 또는 0이 false입니다. 그래서 false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0이라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둘 다 맞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경시대라는 문제고요. 여기 문제에서는 점수를 기준으로 바로 왼쪽에 있는 점수를 가지고 순위를 구합니다. 순위를 구하려면 랭크 함수가 필요하겠죠. 랭크 랭크 함수를 가지고 순위를 구해서 1등이면 대상 2등이면 금상 3등이면 은상 4등은 동상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함수를 예 뭐 딱 함수 중에 선택하라고 한게 아니라 if error choose 함수 랭크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개의 함수를 다 사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랭크부터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27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랭크 함수를 통해서 순위를 한번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콜 R A N K 입력하시고요. 가로 여시고요. 그 다음 바로 왼쪽에 있는 넘버 숫자가 90점이 신표 리퍼런스 비교할 대상은 본인을 포함해서 나머지의 점수가 다 들어갑니다. 하지만 순위를 구할 때는 비교하는 대상의 위치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위치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점수 그 다음 점수는 높은 사람이 1등입니다. 그래서 내림차순이라고 0이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0은 보통 생략하실 수 있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를 누르시면 아 4등이네요. 아래까지 수식을 한번 복사했을 때 1등부터 10등까지 결과가 구해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제 추주함수를 통해서 1등이면 뭐 1등이면 대상인가요? 2등이면 금상 이렇게 값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구했던 이 27세대 이콜을 뺀 랭크함수를 쭉 범위 정해서 컨트롤 X 잘라내기 하겠습니다. 그 다음 찾기 참조 영역에 추주를 선택하고요. 인덱스 넘버는 랭크함수를 통해서 구해놨습니다. 라고 컨트롤 V 하시고요. 그 값이 1이라면 대상이라고 입력할 거고요. 그 다음 2등이라면 금상 3이라면 3이라면 은상 4등이라면 동상 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면 첫 번째는 4등이었으니까 동상이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했을 때 1등부터 4등까지는 잘 나왔는데 나머지 데이터에는 오류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f error 함수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27세대 커서 갖다 넣으시고요. equal 다음에다가 if error 라고 입력합니다. 만약에 수식을 구했는데 에러가 발생했다면 저희는 신표 어떻게 에러를 처리하시겠습니까?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공백은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요. 엔터 누르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에러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공백 처리해서 화면과 같이 1,2,3,4 까지만 정상적으로 값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따라하기에 기본작업 문제와 계산작업 작업을 해보셨고요. 시험장에 가셔서는 여러분이 자신있는 부분부터 먼저 작업을 하시면 돼요. 데이터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타자가 느려요 하면 기본작업 다시 1번을 나중에 하시면 되고요. 서식은 쉬우니까 쉽게 하실 것 같고요. 계산작업도 연습을 많이 하시면 어렵지 않는데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뒷부분 먼저 하시고 계산작업 다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본작업과 계산작업을 살펴보셨습니다. 이번 시간은 기출문제 따라하기에서 분석작업과 기타작업을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작업은 두 문항에 출제가 되고요. 각각에 대한 배점은 10점식입니다. 분석작업 1번 10점 분석작업 2번도 10점에서 두 개의 점수를 더하면 20점인데요. 분석작업은 부분점수가 없습니다. 작업하실 때 정확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마도 실습해 보시면 알겠지만 분석작업이 그리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첫 번째 분석작업에서 현재 예제에서는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값의 변화에 따라서 결과값을 하나의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상공출판사 판매현황표에서요. 할인율이 있는 C13셀의 값이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에 실 판매 금액의 평균 이 11셀의 변동 값을 시나리오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시나리오를 작성하실 때 C13셀의 값을 이름을 정의할 거고요. 이 11셀의 값도 이름을 정의하실 겁니다. C11셀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 가셔서 할인율이라고 이름을 정의합니다. 할인율 입력하시고 엔터 다시 이 11셀을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 가셔서요. 실 판매 금액 평균이라고 입력합니다. 입력하시고 엔터를 누르시고요. 실제 값의 변화가 있는 위치는 C13셀입니다. C13셀을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우리 데이터 도구에 가시면 가상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가상 분석에 가시면 첫 번째 시나리오 관리자가 보이실 거고요.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화면에 시나리오 관리자 대화상자가 표시가 되어 있다면 추가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시나리오 이름에 오셔서요. 할인율 진가라고 입력하시고 변경셀은 C13셀을 선택하고 오셨으니까 화면에 C13셀이 표시가 되어 있다면 그냥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고요. 현재 20%인데 30%로 할인율을 수정한다면 또 0.3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또 30% 라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위해서 추가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할인율 인하라고 입력하시고요. 변경셀은 마찬가지로 C13셀인지 확인하신 다음에 확인 10%로 수정한다면 또는 0.1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화면에 시나리오 관리자 대화상자에 할인율 증가와 할인율 인하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저희는 결과를 보고자 합니다. 오른쪽에 요약을 클릭하시고요. 결과는 이 11셀의 결과를 보고자 합니다.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석작업 시트 앞쪽에 시나리오 요약이란 시트가 만들어지고요. 현재 값 증가했을 때 또는 인하했을 때 값의 변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분석작업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통합 문제입니다. 데이터 통합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과 통합 문제에서는 표 1의 데이터와 표 2의 데이터와 표 3의 데이터를 가지고 합쳐가지고 표 4에다가 표시할 거고요. 문제에서는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합계 구하실 거고요. 합자만 쓸게요. 데이터 합을 구하실 때 위쪽에 있는 제품명과 판매 수량과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찾아다가 합을 구할 겁니다. 그렇다면 같이 한번 데이터 통합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 결과를 표시할 위치 F2부터 H9까지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도구에 가시면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에 가시면 통합이라고 있습니다. 통합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함수는 합계를 구할 겁니다. 합계가 선택된 상태에서요. 범위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조할 범위는 첫 번째 표 1이 있는 B2부터 D6까지 선택하시고요. 추가 한번 추가하셨다면 다시 두 번째 표 2가 있는 데이터 B9부터 D13까지 선택하시고 추가 다시 세 번째 표 3에 있는 데이터가 있는 B16부터 D20까지를 선택하시고 추가합니다. 세 개의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첫 번째 행과 그 다음 참조하는 표의 왼쪽 열의 데이터를 가지고 에어컨은 또 에어컨끼리 합쳐서 합을 구해야 되니까 왼쪽 열까지 체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클릭하시면 제품명 냉장고 찾아가지고 하나 둘 두 개 값이 합계를 구했더니 70입니다. 판매 금액은 얼마입니다. 라고 합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 작업 문제는 이렇게 두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각각에 대한 배점은 10점입니다. 부분 점수가 없으시니까 시습하실 때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타작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작업에서는 두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요. 화면을 좀 움직여서요. 매크로작업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차트작업 문제가 나옵니다. 매크로는 다시 기록하는 문제 5점과 그 다음에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문제 5점에서 10점 총 10점 문제고요. 부분 점수가 있는 거죠. 기록을 잘못하면 5점이 감점이 되고 연결을 잘못했을 때는 5점의 감점이 됩니다. 둘 다 잘했다면 10점일 거고요. 차트도 마찬가지로 5문항의 주제가 되는데 앞에 서식 문제처럼 2점씩 배점이 돼서 총 10점의 문제입니다. 그럼 먼저 기타작업의 매크로작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매크로를 기록하시기 위해서요. 항상 커서는 비어있는 셀 데이터와 상관이 없는 비어있는 셀에서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간혹 나는 총 급여액을 구할 거니까 F4에다 선택하고 작업하시다가 F4를 다시 한번 선택작업을 안하게 되면 나중에 실행할 때 제대로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실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 어느 위치에 있어도 문제에서 셀포인트 위치에 상관없이 현재 통한 문서에서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을 선택하시고 매크로 기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는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하실 수 있고요. 또는 준비라는 글자 상태 표시줄에 준비라는 글자 옆에 매크로 기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개 중에서 여러분이 작업하시기 편한 걸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개발도구에 매크로 기록을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매크로 이름은 문제에서 총급여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급여액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에 이제부터는 컴퓨터에 작업하는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사용자가 마우스로 클릭한 셀 주소부터 기록이 되는데요. 저희는 총급여액은 F4셀부터 시작할 겁니다. F4셀을 선택했고요. 이콜 총급여액을 계산하는 식은 기본급 그 다음 곱하기 비율 그 다음에 더하기 다시 한번 기본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E4 곱하기 D4 더하기 E4라고 입력하시고요. 엔터 누르신 다음 F4에 구해놓은 수식을 F12셀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크로 어렵지 않죠? 다 구하셨다면 현재 작업하는 매크로를 종료하셔야 됩니다. 개발도구 탭에 기록 중지 누르셔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제죠.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아 제가 문제를 잘못 봤네요. 아 매크로 문제에서 기록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실행하는 문제 연결하는 문제까지 연결까지 배점이 5점입니다. 따로따로 전에는 1급에서는 기록 따로 연결 따로 배점이 되어 있었는데 2급에서는 기록과 연결을 하나의 세트로 묶어서 5점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또 5점을 정확하게 맞기 위해서 연결까지 해놓으시고 두 번째 문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록해놨던 매크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삽입에 가셔서요 도형에 갑니다. 그 다음 십자형을 선택합니다. 기본 도형에 가시면 십자형이라고 있고요. 십자형 클릭하시고요. H3부터 I5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H3부터 I5 영역까지 드래그하시고요. 그 다음 총급여액 이라고 입력합니다.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기존에 우리 2007 버전에서는 가로, 세로, 가운데 입력이 되어 있는데 현재 총급여액 입력했더니 왼쪽에 있는데요. 가로, 세로, 가운데 배치하기 위해서요. 저희는 홈에 가셔서 맞춤해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한번 클릭합니다. 가운데 배치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매크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매크로 지정해 갑니다. 그리고 나서 총급여액 선택하시고요.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에서 총급여액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총급여액이 없다 라고 값을 한번 지워보고요. 마우스 클릭하면 구해지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개발도구의 매크로 기록에 갑니다. 그 다음 매크로 이름은 서식이라고 입력합니다.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에 실제 서식을 지정할 위치 A3부터 F3 작업을 범위를 지정합니다. 매크로를 기록하고 나서는 중요한 건 실제 값을 구하거나 서식을 지정할 위치를 선택하는 작업을 기록을 해줘야 됩니다. 드래그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홈탭에 가셔서요. 글꼴 색깔을 파랑색으로 할 겁니다. 표준색의 파랑 배경색깔을 노랑색으로 합니다. 그래서 글꼴 색과 체육 색에 대한 서식 작업을 하셨다면 이제 현재 작업하는 서식에 대한 매크로는 기록 중지하겠습니다. 개발 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면 돼요. 매크로 기록을 하실 때는 실제 작업 값을 구하거나 서식을 지정할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 통상 비어있는 셀을 클릭하라고 했는데요. 혹시나 그걸 깜빡하고 다른 위치에서 작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값을 구할 위치 셀이나 범위를 선택하는 작업이 매크로 기록에 포함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전에 기록해 놓으셨던 서식을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사각형을 이용하라고 했고요. 우리 삽입에 가시면 도형에 가셔서 사각형에 가시면 두 번째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선택하시고 H7부터 I9 영역에 드리브 합니다. 셀 눈금선에 맞춰서 도형을 그릴 때는 먼저 도형을 선택하고 오셔가지고요. 도형을 그리실 때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리시면 눈금에 맞춰서 도형을 그릴 수가 있고요. 도형에다가 이제 서식이라고 입력하고요. 아까처럼 홈에 가셔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맞춤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 도형에 매크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도형 경계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서식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화면과 같이 서식 매크로가 연결되어 있고요. 만약 색깔만 다른 색깔로 한번 채워보고 글꼴 색깔도 제가 임의로 한번 바꿔보고 이 상태에서 서식이라고 입력하면 범위 A3부터 F3까지에 대한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매크로 문제는 10점인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과 연결까지 산세트 5점 또 서식에 대한 기록과 연결까지 5점에서 총 10점의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차트 작업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가끔 새로운 차트를 작성하라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보통은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가 세로막대나 가로막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만들어져 있는 차트에 대해서 5가지의 서식 작업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차트 수정하는 문제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차트에서 지원 인원 계열을 삭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모집 인원과 빨간색 지원 인원과 경쟁률은 화면에 안 보이는데요. 아마도 값이 0하고 200 사이에 표시할 수가 없어서 아래쪽에서 안 보일 것 같고요. 이따가 그거는 꺾은선형 바꾸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붉은색 계열의 데이터 막대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붉은색 계열의 막대를 하나 클릭하면 전부가 선택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딜리트를 누르시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삭제 메뉴를 클릭하시면 돼요. 두번째 모집 인원 계열을 아 경쟁률이 아니라 모집 인원 계열을 꺾은 선형 바꾸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모집 모집 인원 선택 모집 인원 꺾은 선형 바꾸고자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계열 차트 종류 변경 갑니다. 그 다음 꺾은 선형 네 번째 있는 표시기 있는 꺾은 선형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면 모집 인원이 꺾은 선형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거를 눈금을 왼쪽에 있는 눈금선을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왼쪽에 있는 기본축을 사용하다 보니까 모집 인원 가 경쟁률이 같이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제 연두 빛이 조금 보이려고 해요. 눈금을 값을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꺾은 선형 만든 거는 오른쪽에 보조 축을 하나 표시해서 보조 축을 참조해서 값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다시 꺾은 선형 표시가 된 상태에서 하나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릅니다. 데이터 계열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에 계열 옵션 에서 보조 축을 선택하시고 닫기를 클릭합니다. 경쟁률이 이제는 막대가 기본축 세로축을 눈금을 표시해서 눈금이 표시가 되면서 막대가 크게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다음은 세 번째 문제 차트 제목에 대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선택된 상태에서 위쪽에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 에 갑니다. 가끔 차트 도구가 안 보이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 마우스 포인트가 이 차트 바깥쪽에 가시면 차트 도구가 안 보입니다. 차트를 선택하셔야만 차트 도구가 보이실 거고요. 레이아웃 에 가시면 차트 제목에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차트 제목 부분에다가 범위 정하셔서 지우셔도 되고요. 그 다음 제목 부분에다가 교육 대 정시 지원 현황 이라고 입력합니다. 차트 제목을 차트 위를 클릭하셔 기존 차트 제목 이라고 된 부분을 지우시고 그 다음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그림을 참조하셔서 차트 제목을 입력합니다. 입력을 다 하셨다면 차트 제목 경계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릅니다. 커서가 깜빡깜빡한 상태에서 작업하다 보면 어느 부분은 글꼴이 바뀌고 안 바뀔 수도 있으니까 경계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글꼴은 굴림체를 선택합니다. 스크롤바를 내리셔서 굴림체 그 다음에 크기는 16 그 다음 글꼴 스타일은 굵게 기본적으로 굵게 표시가 되어 있으실 거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미니 도구 모음을 이용해서 굴림체 16 굵게 지정하시고 네 번째 왼쪽에 있는 경쟁률의 눈금을 표시가 되어 있는 기본 세로축에서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에 갑니다. 기본 세로축의 단위는 주단위는 0.7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축 옵션에 가시면 최소값 최대값은 자동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주단위도 눈금의 간격 0, 0.5, 1 이 간격을 주단위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0부터 시작해서 0.5, 1 그래서 이 간격은 현재 0.5인데 문제에서 0.7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의 체크를 고정으로 바꿔놓으시고 그 다음 0.5 대신에 0.7 하고 바꿔줍니다. 그런 다음 닫기 한번 누르시면 이제 값이 바뀌어져 있고요. 같은 방법으로 보조 세로축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에 가셔서 현재는 주단위가 50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100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10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닫기를 클릭합니다. 다음 다섯번째 서식입니다. 범렉에서 글꼴을 바탕체 크기 12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치부터 바꾸셔도 되고요. 서식 먼저 작업하셔도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글꼴은 바탕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니 도구 모음을 이용하셔서요. 바탕체 찾으시고요. 그 다음 크기가 1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위치는 아래쪽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네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범네 서식에 가신 다음에 위치를 아래쪽에 갖다 놓겠습니다. 위쪽에 갖다 놓겠습니다. 문제를 제가 잘못 봤네요. 위쪽에 갖다 놓겠습니다. 라고 위쪽을 선택하고 닫기를 누르시면 범네 막대는 경쟁률이고요. 꺾은 선형은 모집 인원인데요. 이 범네를 위쪽에 배치하겠습니다. 라고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또는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레이아웃에 가셔서 레이블에서 범네 위치를 아래쪽이나 또는 위쪽에 갖다 놓겠습니다. 라고 선택 작업을 하셔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범네 서식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차트에 대한 작업을 해보셨고요. 각각에 대한 배점은 2점식에서 총 10점의 문제를 실습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